안녕하세요. 저희는 인도네시아 동성춤동아리, 딸이받딱입니다. 많은 사람들께서 딸이받딱이 무슨 뜻인지를 고려하시더라고요. 은광씨 설명해주세요. 딸이는 인도네시아어로 춤이라는 뜻이고, 바딱은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섬들 중 스마트라 섬의 여러 종족 중 한 종족입니다. 감사합니다. 벌써 1학년 2학기가 된 지 2개월이 지났는데요. 저희는 무슨 활동을 하였을까요? 첫 번째,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 연습을 하였습니다. 두 번째, 학교 축제에도 공연하였습니다. 세 번째, 코어사업단에서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여하였습니다. 네 번째, 다문화 사업단에서 주최하는 다문화 사회 축제에도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, 지켜봐 주세요. 스마트라 섬의 명곡을 지켜봐 주세요. 스마트라 섬의 명곡을 지켜봐 주세요. 저의 대 competency가 있는 강렬 sac로 해주셔야 되죠. 딸이 바딱이 누구... 벌써 1학년 2학기가 된 지 2개월이 지났는데요. 저희는 잠시만요 세번째 코어사업단에서 주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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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제